지금까지 모바일 앱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모바일 앱 마케팅을 위한 앱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분석 더 나아가 앱 광고 성과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앱을 생성한 개발 툴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본적인 앱의 데이터 지표들을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긴 한데요. 하지만 진행된 광고에 대한 데이터는 앱 내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죠. 어떤 광고를 통해서 앱에 주로 유입되는지 어떤 광고를 통해서 인앱 액션, 앱 내에서 유의미한 액션을 발생시켰는지 또한 어떤 광고로 유입된 유저가 앱 내에서 구매를 발생시키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해당 광고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성과가 좋지 않다면 소재를 변경하는 등의 액션 등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앱을 사용하는 방문자 수치 및 클릭률, 인스톨, 전환 등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광고 효과를 확인하고 그 광고 효과 분석을 통해 정확한 타겟팅 광고를 진행해야 그래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과정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앱 내 데이터 분석과 광고 데이터 분석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앱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지는 확인되었으니 그렇다면 어떻게 앱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의 경우엔 데이터 분석을 위해 구글 애널리티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웹사이트 데이터를 트래킹하기 위해선 GA에서 발급되는 스크립트 코드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스크립트 코드 설치로 하여금 웹사이트에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GA로 전송되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앱도 안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코드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해주는 게 SDK, 즉 소프트웨어 디벨롭 키트입니다. 각 툴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특정 운영체제별로 트래커의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소스와 도구 패키지인 SDK가 이 앱 내에 설치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앱의 데이터를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SDK 설치가 선행되면 이후 앱 내에서 유의미한 지표인 활성 사용자 AU 데이터, 앱 잔존 수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리텐션 데이터, 앱 내 구매를 추적하는 IAP, 필요한 이벤트 및 전환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앱 광고로 진행된 내용들을 캠페인별로 성과 숙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앱 내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과 어떤 원리로 앱의 데이터를 분석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으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툴로 앱 데이터를 분석하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됩니다. 본 강의의 대제목이 앱 마케팅과 구글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툴을 설명할지 이미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4년 구글이 인수해서 구글에서 제공되는 많은 서비스들과 높은 호환성을 보여주는 바로 파이어베이스라는 툴입니다.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는 앱 사용 및 사용자 참여도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 무료 앱 측정 솔루션이며 기본적으로 액티브 유저의 데이터, 세팅된 앱 내 이벤트 및 전환 데이터 확인, 이벤트별 펀널을 통한 유익 경로 확인, 매체 소스별 리텐션 데이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트래킹 툴입니다. 마케터를 위한 데이터 분석 영역과 함께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발 영역이 공존하기 때문에 앱의 개발과 성장을 돕는 플랫폼으로도 알려져 있죠. 또한 다이나믹 링크나 클라우드 메시징, AB 테스트 등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 앱 마케터라면 이제는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툴로 자리 잡았습니다. 앱 내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은 파이어베이스를 제외하고도 많이 있는데요. 서드파티 트래커 역할을 하는 튠, 애드브릭스와 같은 툴들이 실제로 많은 비즈니스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서드파티 트래커 역시 파이어베이스와 동일하게 SDK 설치로 앱의 데이터를 트래킹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드파티는 사전적 정의로 해당 분야를 처음 개척했거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등의 주요 기업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호환되는 상품을 출시하거나 타 기업의 주 기술을 이용한 파생 상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들을 가리키는 용어를 뜻하는데요. 쉽게 제3자의 입장에서 해당 분야에 관여하기 때문에 서드파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듯하네요. 서드파티 앱은 앞서 말한 서드파티의 개념처럼 제조사나 통신사에서 만든 기본 탑재 앱이 아닌 일반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을 의미합니다. 서드파티 앱은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 퍼스트파티 앱이나 세컨드파티 앱에 비해 앱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앱 데이터 체크에 가장 유용한 서드파티 트래커는 서드파티 앱 내 유저의 행동을 추적하고 광고 캠페인별 매체별 기호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솔루션으로 어트리부션 툴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서드파티 트래커를 통해선 앱 방문자 수치 및 클릭률, 인스톨, 전환 등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광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앱스프라이어, 애드저스트, 튠, 애드브릭스, 싱귤라, 코차바 등의 다양한 서드파티 트래커가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해당 툴들은 부분 무료나 체험판 제공 후 유료 전환이 되는 서비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앱 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파이어베이스와 서드파티 툴들에 있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파이어베이스의 경우 최초 앱 내 SDK가 설치가 되면 내부 애널리틱스 영역에서도 별도의 세팅 없이도 여러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가벼운 UI로 처음 사용하시는 유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드파티 툴의 경우에는 최초 애널리틱스 단에서 보고자 하는 데이터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작업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 접하는 유저들에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툴의 이해도가 증가되고 숙지도가 상상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파이어베이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서드파티 툴은 대부분 트라이얼 버전이 종료되면 유료로 전환되거나 또는 부분 무료 등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측면이 부담되신다면 파이어베이스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진행을 위한 구글에즈 매체의 호환성은 아무래도 파이어베이스 역시 구글에서 제공되는 툴이기 때문에 호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서드파티 툴의 경우 구글에즈에서 연동은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이 파이어베이스에 비해서 복잡하며 제한적입니다. 파이어베이스는 데이터 분석과 동시에 개발 영역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마케터층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도 주로 활용하는 툴인데요. 하지만 서드파티 툴의 경우엔 데이터 트래킹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용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부분에서 파이어베이스는 기본적인 데이터만 확인이 가능하며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서드파티 툴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부가적인 기능 역시 파이어베이스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표기된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후 강의에서 더욱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에서 더욱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